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둘째 주 DBS 주간뉴스입니다. 올겨울 강설로 인한 혼란에 대비하고 질서 있는 제설대책 추진을 위한 실전 모의훈련이 11월 29일 진행됐습니다. 동대문구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동대문구의 대형 폐기물 스마트 배출관리 운영시스템 구축사업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생활 혁신 우수 사례로 선정돼 챔피언 인증패를 수상했습니다. 동대문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지역 내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을 소개하는 동대문구 사회적경제랜선투어가 11월 30일부터 온라인에서 진행됐습니다. 올겨울 강설로 인한 혼란에 대비하고 질서 있는 제설대책 추진을 위한 실전 모의훈련이 11월 29일 진행됐습니다. 동대문구는 11월 29일 오후 3시를 기해 서울 지역의 대설주의부 예비특보발효 가상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비상상황 판단회의 후 가상제설대책 2단계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각동주민센터와 지원부서, 민간제설용역사의 장비와 인력이 총동원돼 제설모의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휘경동 창구 등 발진기지에서 제설트럭의 제설재를 상차한 이후 주요 도로를 제설하고 제설재 소진 시 지정된 5개소 임시전진기지로 이동, 부족해진 제설재를 보충해 간선도로를 제설하는 모의훈련이 실시됐습니다. 또한 답신리로에서는 보도용 제설기를 활용해 보행로를 제설하는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동대문구는 지난 11월 15일부터 오는 2022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종합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특히 제설에 대비해 세부적인 전략과 다양한 제설장비 운용 등 제설대책에 철절을 기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국민행복민원실은 국민이 많이 방문하는 민원실의 내 외부 공간과 민원서비스를 평가해 공간혁신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재고의 앞장선 우수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공간, 서비스, 체험, 만족도 4개 분야, 7개 지표, 26개 측정 항목에 대해 전문가 현장실사, 집단, 체험평가, 전화설문에 의한 만족도 등으로 평가가 진행되며 국민행복민원실로 인증되면 인증패 수여와 함께 3년간 인증기관 자격이 주어집니다. 동대문구 민원실은 내 외부 접근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이용 편의성, 민원실과 연결된 책마당 도서관 조성,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 개선 등 평가 지표별로 고르게 좋은 평가를 받아 2019년 신규 인증 이후 2024년까지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을 받게 됐습니다. 유덕렬 동대문구청장은 민원실을 누구나 편하게 이용하고 휴식하고 싶은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대문구가 대형 폐기물 스마트 배출관리 운영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혁신우수사례 챔피언 인증패를 받았습니다. 혁신 챔피언 인증패는 지역의 혁신적인 우수성과를 타 자치단체로 확산해 주민 편익을 증진시킨 지자체에 주는 상으로 올해는 총 468개의 혁신 사례 중 동대문구를 포함한 34개의 지자체가 혁신 챔피언 인증패 수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동대문구의 대형 폐기물 스마트 배출관리 운영 시스템 구축 사업은 인터넷 사이트 가입이나 모바일 앱 설치 등이 필요 없이 QR코드를 통해 배출신청이 가능하며 배출신청부터 수거 완료까지의 처리 상황을 모두 문자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필증을 부착할 필요가 없으며 수거업체에서는 폐기물 지도를 통해 미수거 폐기물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 빠른 수거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구축한 스마트 배출관리 운영 시스템이 전국에 확산돼 주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기 바라며 앞으로도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동대문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지역 내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을 소개하는 동대문구 사회적경제 랜선투어가 11월 30일부터 온라인에서 진행됐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 향상 등 공공이익과 사회적 목적실현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구는 지역주민들에게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을 알리고 전반적인 인식을 제구하고자 매년 관심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을 탐방하는 방문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방문견학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랜선투어에서는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동대문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DDM 일자리발전소와 해민서, 아이부키 등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4곳과 우수사업도 소개합니다. 이번 랜선투어는 구민은 물론 사회적경제기업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구는 이번 행사로 더욱 동대문구의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알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5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립청소년독서실이 새롭게 단장된 모습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간 노후화되었던 동대문청소년독서실, 답심리이동청소년독서실, 이문청소년독서실 등 3개수가 리모델링을 거쳐 새롭게 재탄생했는데요. 트렌드에 맞는 스터디카페와 지역 커뮤니티 공간까지 다채롭게 변신한 구립청소년독서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DBS 주간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